제 첫 번째인가요? 제 첫 번째인가요?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끝! 끝! 이길 수 있다? 사실 너무 어렵다 엄청 좋아요 어디서? Very nice 어? 뭐야? 잘해! 했잖아! Very nice 이게 될 것 같음 아니 이거는 진짜 호기지 호기지 안 하면 되잖아 멧셀 때리려 해 Very nice 아니 왜 했잖아 아 왜 했잖아 아 왜 했잖아 나 몰랐는데? Very nice 인스타캠 인스타캠이요? 여기서요? 다섯 글자 뭐라 해야 돼요? 뭐 뭐 했어요? 나는 운수 Very nice 나의 컨디션 나의 컨디션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알겠습니다 해요? 오늘 나의 컨디션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끝 오늘 나의 컨디션은 나 이거하고 갈 부작이잖아 우리는 왜 다섯 글자 없지? 다섯 글자 Very nice 우리는 하나 호호호. 어디 만 아줌, 잘 어울려. 어디다 진정하게 해야지? 검색 글자. 뭐가 있지? 최고의 컨디션? 우리는 다다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